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가서 8장 10절에서 나는 그분이 보시기에 화평을 발견한 자 갓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발견한 자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다 라고 아가서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화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평의 왕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하는 뜻인데 나는 그분이 보시기에 화평 살렘을 발견한 자 갓도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 예루살렘을 발견한 자 갓도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가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14만 4천인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아가서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아비벌 18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요일날 제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화평을 발견한 자가 된다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일요일은 주일 중 첫날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원전 6년의 오순절날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시작인데 주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출발하게 되는 날짜가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요일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처음 열매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원전 6년 오순절날 임신이 되셨고 그리고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국기 40장 2절로 17절에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비벌 18일날 제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는데 이 아비벌 18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깨닫게 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비밀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온산은 차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요우운, 요나의 남성형 명사를 붙이게 되면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의 비밀을 가리키고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화평이 발견되어진다 화평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완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제3일에 내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일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제4경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바로 새벽별이 뜨는 때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화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기원전 6년도 기원전 5년도 역시 밤사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욕기서에 보면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 다시 말해서 기원전 6년에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새벽별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하늘의 새벽별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니 주를 보게 되었고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동산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주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비벌 16일에 두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습니다 라고 애통해 할 때 그 마리아가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방향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가 아비벌 16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벌 18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선생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딱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시험에 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성령 보혜사를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천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은총을 입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서 선생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과 14절에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라 너희들은 모두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가 가는 그 발에 길에 고든 길을 만들어야 새 예루살렘까지 직진으로 도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찾아라 자 네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전부다 새 예루살렘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날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거룩한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게시록 1장 5절에도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읽을 텐데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호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화평을 발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게시록 1장 5절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록은 아비벌 18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을 의미하고 역시 거룩을 의미하며 3030년을 뜻합니다 게시록 21장 1절과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예비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가 그 예비하는 사명을 맡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7번째 천년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화평을 발견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은 3030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먼 3장 15절과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먼 4장 7절로 9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계획을 똑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이고 비둘기 성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비둘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를 마음가운데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낮 삼밤 땅 속에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깊이 깨달아지게 될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을 통해서 엘리야를 인자라고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심판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써 듣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심판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른편에 둘 것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왼편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3030년에 상속하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재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생명과의 열매로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 열매를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